야 이거 무슨 고기고 이거 엄청나고 엄청나고 이거 이 사진들을 보일라나 보입니까 여러분 이야 이거 뭐 낚시하면 던지면 올라오겠네 엄청나다 엄청나야 이야 전부 물고기네 이거 이런거야말로 물방고기반이네 다 물고기에요 와 씨 이러면 안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보이죠 와 와 이봐요 와 이 전부 물고기다 이거 물고기 때 이야 이 물방고기반 아니에요 이야 이야 언어도 아니고 이야 아찔기네 이거 이 화면이 좀 깨끗이 나와야 될건데 아 이렇게 어느정도 화면을 잡아야 이게 잘 어울려나 이게 이 물결치는거 이게 전부 물고기인데 이거 보이죠 이거 세트 물고기 이놈들 한꺼번에 한 20마리 30마리 다 몰려있는거 이야 씨 다 물고기입니다 이거 와 전부 물고기야 이게 뭐 낚시 던지면 그거 던지면 다 비켰다 이거 맞죠 이거 전부 물고기에요 전부 와 이거 와 이거 아 아 아 아 이게 화면이 제대로 보이어야 되는데 보일지 모르겠네 이야 팔딱팔딱 뛰기는 뛰는 놈도 있긴 있는데 이야 카메라 해상도 맞지 않으면 좋으면 익히기겠는데 이야 아 아 이게 전부 물고기인데 물고기 천국이네 천국 이야 여 이거 보세요 와 아 아 아 으 아 이거 화면이 보이면 좋겠다 으 으 으 감사합니다 유세정 tv 였습니다 뭐 낚시 던지면 그 던지면 되겠다 이거 맞죠 으 전부 물고기 전부 으 으 으 으 으 이게 화면이 제대로 보이어야 되는데 보일지 모르겠네 이야 으 팔딱팔딱 뛰기는 뛰는 놈도 있긴 했는데 이야 카메라 해상도 맞지 않으면 좋으면 익히겠는데 이야 이 전부 물고기 인데 물고기 천국이네 천국 이야 여보세요 와 아 지금 작품이다 작품 와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화면이 보이면 좋겠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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